나성님 원래 하던 플레이가 이게 잘하시니까 굳이 제가 건드릴 필요가 있나 근데 그걸 더 해주시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어 근데 또 말하라니까 모르겠네 잘하셔가지고 딱히 초시계도 쓰면 망가지지만 나중에 존야가 되잖아요 결국 아 근데 존야까지 올리는 건 좀 아깝긴 해요 돈이 서포트 다른 팀이 더 싸고 좋아서 그렇긴 하지 진리언 한 번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리언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